1, 2, 3 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인구 2배 늘리기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짠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속에 돌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속에 돌을 던지게 되면 그 주변으로 동그란 물결이 퍼지죠 그 물결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돌을 던진다면 물결이 점점 더 커지면서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정한 주기를 두고 한 곳에 계속 돌을 던지다 보면 물결은 점점 커지면서 끊이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 물결 현상에서 영감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출생률에 대한 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왜 주기를 둬서 출생률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출생 가능 인구 수가 약 30년마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에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베이비붐이 뭐죠? 베이비붐 세대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불경기가 완화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었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2, 30년 후에 출산 가능 인구가 되어서 자녀들을 낳으면 그때 태어난 자녀들의 수는 다른 세대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의 수보다 훨씬 많겠죠 그 자녀들을 에코세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출산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2, 30년마다 반복되면서 메아리치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그 세대를 에코세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두 배로 늘리려면 전 세대에 걸쳐서 항상적인 지원은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코세대라는 한 물결에 집중해서 그들에게 출산 혜택을 지원해준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대한민국 인구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져야 할까요? 에코세대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경제력과 주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에코세대는 불완전한 경기 상황 때문에 자신의 전체 자산의 70%를 은행에 저금한다고 합니다 저금 많이 하시죠? 은행에 따라서 은행에 돈이 많이 저금되어 있는 에코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그들에게 특화된 금융상품을 출시한다면 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에코세대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주택 경쟁이 다른 세대보다 치열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들은 공동생활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게 나온 달팽이집이나 공동체 주택과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주거 형태를 공급하고 또 에코세대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제공한다면 아이를 키울 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지원을 받는 세대만 출산율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는 세대는 감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물결 효과 기억하시나요? 물에 돌을 던져서 물결이 생기는 것이 사라질 즈음 한 번 더 돌을 던지면 물결이 더 크게 퍼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생인구가 전세대의 출생인구가 증가하면 다음 세대의 청년의 노인부양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면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불경기가 완화됩니다 이처럼 전세대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효과가 다음 세대가 더 큰 물결을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첫 물결, 첫 베이비붐 세대 때 전체 인구의 3%가 늘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5,150만명입니다 한 번 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물결을 일으킨다면 약 154만 5천명의 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면 대한민국은 곧 1억 인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짠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동맡아, 둘, 셋, 짠! 그들에게는 물결 rezale, teaches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